참혜석 단장이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봐서 장현 씨 선수한테 이리 오세요 풀 개런티 박혜민 선수 불러서 갑자기 50억 봐 하니까 선수가 놀랬대잖아 그런 분이 갑자기 채원태 선수한테는 돌아보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의 8개 팀 나머지 8개 팀 그때 사장 단장님들 의견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한 겁니다 이종렬 단장이 말을 좀 아끼요 말을 좀 아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기류가 어떻습니까 협상하고 있죠 삼성과 협상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협상을 좀 하고 있는 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은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낙히 생각이 없다 A등급이라서 안 된다 셀캡이 찰랑거린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3등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다 열어놓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간다고 제가 이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대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까지 간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협상이란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맞춰가서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태뿐이 아니고 저희는 다른 선수들도 필요하니까 이 말은 지금 삼성이 다른 불펜 투수들도 보고 있어요 제가 C급 선수들 또 B급 선수 인경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펜 그리고 또 C급에 또 불펜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이러면 그냥 오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지 알려면 요즘 시장상 그렇지 않다 체온태뿐 선수하고 삼성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 맞춰간다 이 말은 계속 협상이 좀 됩니다 그러면 뭐 체온태뿐 선수가 삼성을 가 말하고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는 LG는 조금 차가워요 미지근하다고 봤는데 조금 차갑다는 느낌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나마 삼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 뭐 약간 단독 협상 비슷하게 이렇게 되니까 모릅니다 나중에 상황이 지나가서 몸값이 많이 다운된다 뭐 그러면 다른 팀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선발이니까 뭐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큰 경기는 약해 가을 야구는 약해 아니 가을 야구 일단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도 정규 시즌에는 잘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가격이 뭐 많이 좀 다운된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변수가 있는데 지금은 삼성이죠 지금 삼성이고 삼성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서로 간에 입장 차가 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삼성과 체온태뿐에 네 체온태뿐에 네 체온태뿐에도 이렇게 약간 입장 차가 있다고 제가 조금 느꼈어요 조금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은 이제 체온태뿐 선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조금 진통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맞춰간다 이야기를 한 건 단장이 그렇게 맞춘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불가한 한 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느꼈고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지금 c급 다른 불펜들도 불펜 선수들도 다 필요하니까 지금 삼성이 지금 다각도로 접촉을 한 건 맞습니다 저 여러 지점에서 체킹이 됐습니다 여러 명 보고 있어요 오늘 뭐 레에스 선수 디아즈 선수도 계약도 했고 김홍근 선수 계약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더 남잖아요 네 보면 제가 이제 뷰케넌 선수 한번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도 좀 주셨어요 뷰케넌 어떻게 되나 뷰케넌 지금 뭐해요 뷰케넌 선수는 이제 뭐 마이너에서 좀 하고 또 메이저리그를 좀 노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뷰케넌 선수는 뷰케넌 선수 후보군입니다 후보군이고 뷰케넌은 뷰케넌은 뷰케넌에 있어요 당연히 뷰케넌에 있다 나이가 좀 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저 KBO 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뷰케넌에 있으면 당연히 뷰케넌에 있다 근데 사실 약간 옆에 좀 이렇게 내부 좀 분위기도 보고 이러니까 아주 상이 리스트 오브 된 건 조금 아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조금 받았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약정 끝나도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쓰시는 분 많으시죠 이제는 비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죠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78만원에 추가로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원 할 때 비교원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365일 언제나 상담 가능하고 3초 만에 견적 확인이 가능하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21로 전화해보세요 상담 시 야구부장 보고 가입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웰세이브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드립니다 저번주에 소식이 나왔죠 박형준 시장이 나왔는데 야 새 구장 짓습니다 옛날에 막 보조구장 자리에 지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2년이 늦어진 건 맞아요 사직구장은 허물어요 그리고 아시아도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만들어서 쓰겠다 2028년에 착공을 하고 2031년부터 쓰겠다 그런데 2028년, 29년, 30년, 3년 동안 써야 되는 대체구장을 쓴 데 그 대체구장이 12,000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가 12,000석 좀 부족합니다 18,000석으로 좀 해주세요 하고 부산시에 지금 딱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2년 늦어지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18,000석은 잠실 종합운동장을 대체구장으로 잠실 도움을 지으면서 대체구장점이 1만 8,000석입니다 원래 거기도 1만 3,000석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KBO하고 두산하고 LG가 요청을 하고 해서 1만 8,000석으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만 2,000석은 확정은 아니다 원안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롯데 외국인 선수 재계약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이스 선수는 조금 접근을 조금 많이 접근을 한 것 같고 반지 선수도 교감은 했으나 오늘 내일 결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지 선수가 95년생이네 95년생이라 하면 메이지리그에 대한 생각이 아직 있다 없다 하면 거짓말이다 작년에도 사실 그래서 미국 상황 보겠다 해서 구단이 많이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라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좀 했는데 올해는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좀 그래요 내일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선수도 마찬가지 근데 좀 윌크슨 선수도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보류권을 오퍼를 던지면 보류권 신청이 되는 거잖아요 했다 했다고 봐야 되고 재계약 방침이 좀 다른 선수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고 윌크슨 선수는 재계약 상황 재계약을 취임하는 중 반지 선수가 조금 더 재계약될 가능성이 높고 윌크슨 선수가 여기라면 반지 선수는 여기 여기 재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윌크슨 반지 레이에스 여기가 재계약 그런데 반지 선수 윌크슨 선수는 좀 변수가 좀 있죠 근데 레이에스 선수 딱 보시면 이번에 이제 외화수 트레이드 했잖아요 김민철 선수 추재현 선수 두상 갔잖아요 3대2로 바꾸면서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롯데가 일단 레이에스 선수는 잡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굳혔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롯데의 추가 트레이드 가능성은 냉정하게 더 있다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사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플러스가 없어요 외부의 배 아직 영입을 안 했잖아요 외부의 배 영입 외부의 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안 했으니까 뭔가 전력이 더 필요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말해서 트레이드가 필요하다 필요하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약하니까 팀이 약하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 가을려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손오영 선수 트레이드를 이렇게 받잖아요 네 효과를 받죠 효과도 그렇고 뭔가 팀이 전체가 살아나요 그 나이대 선수들이 같이 의시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게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승민 선수나 나승엽 선수가 성장했죠 성장했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롯데가 뭔가 우리가 적어도 내야가 좀 탄탄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임종호 선수는 인기가 많대요 지금 제가 막 되게 무슨 어떤 실체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 소속팀인 NC도 잡을 의지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NC는 잡을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네 근데 제가 다른 이제 그 구단 관계자한테 어떤 지금 불펜 보강 원하는 팀이 임종호를 원하는데 임종호가 NC랑 계약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NC에 지금 아까 방금 다시 확인했는데 아직 뭐 사인을 하진 않았다 대신 한 번 이제 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먼저 좀 제시한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인기는 많아서 이제 몸값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도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최대어급 선수들이 먼저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선수들도 지금 좀 길게 흐름을 가지고 좀 더 천천히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두르는 것보다는 임종호 선수는 그렇고 김광률 선수는 또 다른 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진행이 좀 어떻게 되나요? 컨택은 했어요 LG는 아닙니다 그리고 LG는 김광률 선수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김광률 선수는 사실 롯데도 아직 임종호, 김광률 이 두 선수를 컨택은 안 했습니다 김광률 선수는 삼성이 관심이 좀 있죠 지금 뭐 삼성은 거의 모든 소문의 약간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컨택을 다 해봤으니까 다 체킹을 다 하고 이야기도 한 번씩 뭐 근데 전화하면서 잘 지내나 이런 것도 체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해봤고 뭐 이용찬 선수 이야기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NC 내부 FA가 이제 김성욱, 이용찬, 임종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선수에 대해서 NC도 일단 한 번씩은 좀 만난 것 같아요 만났고 근데 이 선수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또 다른 구단의 조건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임종호 선수도 인기가 좀 있고 근데 김성욱 선수도 좀 원하는 팀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성욱 선수를 원하는 팀들은 보면 지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좀 이게 외부 FA를 당장 영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팀이랑 그 다음에 또 셀러리 캡보다도 지금 뭐 다른 좀 현실적인 조건에서 어려워하는 팀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김성욱 선수는 어느 팀이든 좀 관심이 많죠 이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드급 선수들은 급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단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도 관심 있다 그래놓고 지금 급한 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했으면 벌써 뛰어갔겠죠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약속은 지켰다 관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관망했어 관망했지 막 이거는 아니고 하여튼 트레이드 이번에 그게 온 신경을 다 집중시켰다 내부 FA 잡는데도 신경 많이 썼다는 이야기고 투수 폰스 선수는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좀 많이 좀 유력하다고 생각을 좀 들고 이 선수가 보니까 일부 팬들께서 야 씨 또 와서 아프다고 들어놓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올해 130이닝을 던졌으니까 이 선수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팬들께서 스미스 선수 스미스 선수 이거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오라고 트레인을 불렀잖아요 그건 난 거야 벌써 그때 그리고 이제 완전 짐을 쌌는데 오그레디 선수 이제 폭망 수준이니까 그런데 이제 팬들은 하나는 웨인 데려오는데 약간 물음표인데 뭐 폰스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나 봐요 일본까지 가서 좀 보고 왔어요 하나 이제 스카우트 팀이 올해 일본에 8월에 갔어요 8월에 가서 7이닝까지 잘 던지는 거 봤고 100개째 109째 시속 153키로 던지는 거 봤어요 그냥 9위형입니다 9위형이고 하여튼 일본 8월에 그 정도 던지면 낮경기 그것도 낮경기 스테미너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봤고 하여튼 부상 이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 무릎 뒤쪽에 힘줄 조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가서 재활을 하고 왔더라고요 지금 폰스 선수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좀 좌완도 보고 등등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선수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덧붙여서 지금 플로리얼 선수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타자 플로리얼 선수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플로리얼 선수는 거포용 중견수입니다 홈런 30개 치고 삼진한 100 한 30개 140개 먹을 수 있는 그런 선수 하여튼 이 선수는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좀 슬럼퍼가 오면 많이 헤맬 수도 있고 이 선수를 두고 고민 또는 이건 중견수를 보면서 중심 타선으로 또 중견수를 보면서 전현적인 1번 타선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터크먼 선수를 갑자기 데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도 막 들어왔는데 터크먼 선수가 방출이 됐거든 그저께지 터크먼 터크먼 옛날 옛날 예전에 있었던 터크먼 선수 있죠 이렇게 이러면 터크먼 알 건데 터크먼 선수는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액이 안 맞았다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오퍼를 늦게 했다 이야기가 서로 억척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메이저를 갔네 메이저 잘 뛰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방출이 됐다 방출이 됐는데 터크먼 선수는 아닙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어요 터크먼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접점이 없나 보네요 그냥 고려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오늘 이후로 고려를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고려 안 했다 오늘 이후로 갑자기요 그래서 뭐 나이가 조금 많죠 나이 많은 것도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봤고 감정이 나쁜 거 아닙니다 감정 나쁜 건 아닌데 지금 갑자기 나왔죠 영상 정도만 체크했고 이 선수를 영입을 하겠다 생각하고 리스트업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리스트업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7,8이 순위는 터크먼을 그냥 오끼를 올려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플로리얼 선수 같은 그런 선수 또 한 명의 또 다른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중견수면서 1번 타순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두 선수를 놓고 최종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는 상황입니다 고르는 상황 하나 롯데는 또 이렇게 약간 계속 성적에 대한 갈증이 있으니 카드를 좀 많이 맞춰봤던 것 같은데 무산된 게 훨씬 많잖아요 이게 하위권 팀들이면 때로는 하위권 팀들이 왜 하위권이냐면 유망주가 없어서 상위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상위권 팀들은 확실한 라인업이 있어요 주전들이 오히려 확실해요 그래서 승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쳐주죠 잘 되는 팀들은 뭐 80% 되고 어항에 물 갈듯이 우리가 3분의 1만 물을 갈듯이 세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팀들이 꼭 한 번씩 야 우리 리빌딩 한번 해보자 쌩 전체가 물갈이를 했다가 더 막 나락으로 몇 년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만개하지 못한 유망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롯데가 조금 그런 사이인데 롯데가 오히려 조금 더 많죠 거기가 좀 많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하나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비슷비슷한 업비슷한 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약간 속아줘야지 이 선수들이 오히려 성장이 되는데 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2군에서도 경험치를 먹이는 게 쉽지가 않았다 오히려 적폐되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막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여기 팬들께서 오래 이렇게 보다 보면 환호보다는 화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 롯데 팬들 성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권에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좀 목소리들을 좀 강하게 내실 때가 있어요 구단들이 조금 그 팬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단장들이 트레이드 움직이는 게 아주 좀 부담되죠 하고 난 다음에도 자영호도 통화하면 우리 팬들께서 반응 어때요 빡빡 대물어봐 맨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를 했을 때는 와 진짜 잘했다 잘 데려왔다 막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결과가 좀 예상한 거랑 반대로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너 뭐라 하라 그랬어 하지마 막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또 넌 가만히 있어 뭐 이러고 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요즘은 정말 너무 팬분들의 피드백이 정말 직접적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좀 다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는 사실 한 2, 3년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장은 조금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기는 좀 그렇고 2, 3년을 좀 봐야 된다